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드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사용할 자리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설정하게 됩니다 엑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할 때에는 함수나 기능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에게 꼭 맞도록 잘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엑셀의 필수 환경 설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의 기본 글꼴을 설정하는 겁니다 엑셀 2012 버전부터는요 한글 엑셀은 맑은 코딕, 영문 엑셀은 칼리브리가 기본 글꼴로 설정되는데요 일부 회사에서는 이 기본 글꼴을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글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기본 글꼴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글꼴을 변경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일회성으로 글꼴을 한 번만 변경하실 때에는 이렇게 값이 입력된 셀을 클릭하신 다음 홈 탭에 오셔서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글꼴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엑셀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글꼴을 바꿔야 할 때에는 이 파일 탭에 오신 다음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탭으로 오시면 이 중간에 새 통합 문서 만들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글꼴과 글꼴 크기를 바꿔주시면 다음에 새 통합 문서를 만들었을 때 기본 글꼴이 설정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 저장 설정인데요 우리가 엑셀이나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해서 파일이 갑자기 종료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일을 저장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작업했던 내용을 복구하지 못해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 복구 파일이 잘 생성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자동 저장 간격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파일에서 옵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탭으로 이동하시면 이 중간에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간격은 10분이지만 이 간격을 3분이나 또는 5분 단위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저장되는 파일 위치는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갑자기 종료된 문서가 한 번도 저장되지 않은 문서일 경우에는 이 자동 복구 파일 위치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파일에서 열기 탭에 보시면 밑에 저장되지 않은 통합 문서 복구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한 번도 저장하지 않은 문서가 갑자기 종료되었을 때 복구된 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퍼링크 설정입니다 우리가 엑셀을 쓰면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뀐 값을 클릭하면 이메일을 바로 보내거나 또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기능이지만 이렇게 링크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이어서 설정에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파일 탭에 오신 다음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어 교정 탭으로 오시면 오른쪽에 자동 고침 옵션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입력할 때 자동 서식으로 이동하시면 아래쪽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앞으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셔도요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특수 기호를 편리하게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이 설정은 특히 엑셀로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시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워드나 한글을 쓰면 이런 식으로 머리글을 선택해서 편리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 1, 주제 2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엑셀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특수 기호를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자동 고침 기호를 사용하시면 저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을 넣으면 원문자 그리고 미음 두 개를 입력하면 네모 기호 미음 꺽수에는 체크 기호 이런 식으로 입력되도록 기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언어 교정에서 자동 고침 옵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고침 탭으로 오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입력과 결과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별표 기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에다가는 미음 별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결과에 오신 다음에 미음키 입력하시고 한자키나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 기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숫자 8을 누르시거나 또는 별표를 선택해서 입력하신 다음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미음 별을 입력했을 때 별표 기호가 나오도록 자동 고침 기호가 등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기호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제 엑셀에 오신 다음에 미음 별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이렇게 별표가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자동 고침 기호는요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 중에 자동 교정 파일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위에 콘텐츠 사용이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을 실행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교정 기호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기호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제 엑셀에 오신 다음에 동그라미 1을 넣으시면 원문자, 미음 꺽수에는 체크 기호, 미음 빼기는 하이픈 이런 식으로 특수 기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서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관련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기호는요 엑셀 말고도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른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